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April 13, 2022 Inflation, its fastest pace since 1981 at 8.5% through March Inflation, its fastest pace, 여기 페이스는 속도,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1981년 이후로 at 8.5%, 그래서 8.5%가 되었습니다. Through March, 3월 말까지 여기 through는 끝까지 간다는 의미니까 3월 말까지의 통계입니다. Inflation hit 8.5% in the United States last month, the fastest 12months pay since 1981, as a surge in gasoline prices tied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dded to sharp increases coming from the collision of strong demand and stubborn pandemic related supply shortages, Inflation이 8.5%를 기록했다. 여기 히스는 때리다인데, 결국은 도달했다. 기록했다. 미국에서 지난달에, 그런데 이것은 가장 빠른 12개월치 속도, 1981년 이래로, 그러니까 작년 4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의 12개월간, 최근 12개월간의 통계입니다. as모모하는 가운데, a surge in gasoline prices, 가솔린 휘발유 가격의 surge 급등, 타이투는 모모와 연결된, 모모와 묶여있는 모모로 인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그런 가솔린 가격의 급등, 이것이 여기 add to가 동사입니다. as저절에, add to는 뭘 증가시킨답니다. sharp increases, 급격한 증가, 이것을 더 증가시켰다는 말, 자, 어떤 급격한 그런 인플레이션 증가입니까? coming from, 몸에서 나오는 몸으로 인한, collision of strong demand and stubborn pandemic related supply shortages, collision of A and B입니다. A와 B의 충돌, 강력한 수요, 엄청난 수요, 그리고 또 뭐가 충돌합니까? stubborn하면은 끈질긴, 완강한 그런 pandemic related,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그런 공급 부족, 여러가지 공급망 차질로 인한 그런 공급 부족, 자, 이런 두 가지가 충돌하였죠. 이런 두 가지가 합해져서 나오는 그런 가파른, 그런 그 이 인플레이션 상승, 이걸 더 상승시켰다는 말, 여기 strong demand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하고 있던 소비활동을 이제 갑자기 왕창 막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 한 60년간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요. 자, 여기 지금 2022년 3월달에 8.5%입니다. 여기 조금 희미한 색은, 희미한 줄은 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런 인플레이션입니다. 좀 낮죠. 아무래도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빼면 뭐 좀 줄겠습니다. 하여튼 8.5% 전체 합해섭니다. 이것은. 자, 여기 쭉 보시면요. 여기가 1981년쯤 됩니다. 이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 전에는 물론 이보다 높은 게 있었죠. 물론 이것은 3월달에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3월 말까지, 그 최근 1년간 총 합계가 8.5%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was not uniformly bad, uniformly는 통일적으로 뭐 몽땅, 자, 몽땅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이 소식이 모두 나쁜 소식만은 아니었다는 말. measure, 여기 measure는 조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통계치, 측정치를 말합니다. strip out은 제외하답니다. 원래 strip은 옷을 벗기다, 없애다 이런 말이죠. 자, valid 하면은 원래 휘발성어, 휘발유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변하기 쉬운 일시적인. 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품 가격 그리고 또 fuel prices, 연료 가격 뭐 이 저 가솔린 가격은 항상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러한 것을 걷어내면 이러한 것을 제외한 그런 이 적정치, 통계치는 decelerated slightly from February 2월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다는 말 이 두 가지 변동성이 심한 이 식품과 연료 가격을 제외했더니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떨어졌다는 말, 2월달보다 as 뭐 하는 가운데 used car price is soon, 중고차 가격이 수원하면 원래 이제 기절하다는 말인데 점점 약해지다 떨어지다는 말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이율보다는 약간 이 적정치가 이것만 제외한다면, 식품 가격과 연료 가격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약간 떨어졌다는 말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took debt as a sign that inflation in goods might be starting to cool off after climbing at a breakneck pace for much of the past year 경제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take a as b 하면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받아들이다 이것을 debt 위에 나온 이런 사실, 이런 매주 적정치를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였냐 하면은 debt 이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Inflation in goods, 제품 가격 상승, 제품 인플레이션이 might be starting to cool off 쿨오프는 식도 하락하다 하락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after climbing at a breakneck pace 이 breakneck pace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이 breakneck은 그야말로 목을 부러들인다는 말인데 목이 부러질 정도의 속도로 올라간 후에 for much of the past year 상당 부분의 the past year는 최근 1년입니다. 이렇게 past나 last 앞에 더 가우트면 이것은 그냥 작년이 아니고 현재가 포함된 최근 1년을 말합니다. 자 이 1년의 많은 부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다가 이제 드디어 쿨오프, 뭔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징조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 In fact, several economies said March may be a high water mark for overall inflation In fact, 사실 실제로 여러 경제학자들이 말했다 March 3월이 may be a high water mark 이거는 이제 최고 수준 정점을 말합니다. 3월이 정점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For overall inflation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3월이 아마 정점이 될 것이다. Price increases could begin abating in the coming months In part because gasoline prices have declined somewhat 물가 인상이 could begin abating 어베이터는 줄어들다 감소하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줄어들기 시작할 수도 있다 In part because 부분적으로 이것 때문에 Gasoline prices, 휘발유 가격이 have declined somewhat 약간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휘발유 가격이 3월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